지금 권란이 아주 발칵 뒤집혔다네 예? 대원이 대감의 부인께서 아 그러니까 주상 전하의 생모께서 천주학 교인이라는 소문이 있네 그러세요? 잡혀온 죄인들을 풀어줬다 하여 지금 대소 신뢰들이 아주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다네 대감이 결백하면 지금 당장 천주학 교인들을 잡아드리라고 신영아! 어르신 안됩니다 저하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안됩니다 안되셨으면 이대로 가다가는 기차를 걸게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볼까요? 어르신 교인들을 죽이면 안됩니다 나으리가 막으셔야 돼요 좌상이 그걸 노리고 있네 무슨 상관입니까? 나으리가 안하겠다 결정하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정치는 그리 간단치가 않아 내가 천주학 편을 들어보게 부인 때문이다 양인들과 결탁을 했다 사방에서 공격받을 것이 불을 보도 뻔하네 결국 실권을 잃게 될 것이야 그래서 그 권력 때문에 사람들을 희생시키겠단 말입니까? 내가 쫓겨나면 좌상이 가만히 있을 것 같은가? 오히려 더욱 가혹하게 탄압할 것이야 좌상은 그렇게 안하고 아세요? 그 피해를 나리손에 묻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들이 희생될 거라면 내가 물러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아가씨도 위험하단 말입니다 예 아가씨도 교윤입니다 지금쯤 어디 가서 쫓기고 있을 거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아가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괴롭죠 여기서 다시 좌상일파에게 나라를 삐약힐 수는 없네 나 역시 조선을 위해 힘든 결단을 내리는 것이야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모든 정치가 될 길입니다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하지만 결국 자기가 아니면 안 낼 거죠 아닙니까? 날 못 믿겠다는 말인가? 어르신이 놓치기 싫어하는 나는 그 권력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나으리가 후대에 어떤 평가를 해봤는지 궁금하다 그러셨죠? 이 박해가 나으리의 첫 번째 실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결국 이 나라가 나으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닥치기 내 역사는 자네가 배운 것과 다른 것이야 자녀 지금 막 깨달았습니다 제가 배운 역사 기대로 어르신께서 변해가고 있다는 걸요 나라가 나으리의 첫 번째 실전입니다 내가 본 적은 우리인의 첫 번째 살이 나라가 나으른 나라가onden 나라가 너는 그 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